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원자로 경남용기 내부에서 핵연료 잔해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지난 2, 3월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에 원자로를 둘러싸고 있는 경남용기 내부를 소형 드론으로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촬영된 사진을 보면 원자로를 지지하는 원통형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인 페디스털 내에서 제어봉 수납장치 일부가 떨어져 있으며 그 상부에 굳어있는 고드름이나 덩어리 모양의 물체가 찍혔습니다. 도쿄전력은 이 물체가 사고로 녹아내린 잔해인 대브리인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핵연료 잔해인 대브리는 방사선량이 매우 높은 고준위 방사성 물질입니다.